우리 진짜 이거 시청률 대박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진짜 그럼요 그럼 포상 육아 연장해야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단체 가고 다방 때리자 응 영순이가 중간에 앉아야지 다 서있어 하나 둘 셋 야 야 으 해라 으 으 동전 담아 봐 너 혼자 또 어 나 상하차 줘 나 보고 아 냄새 보소 안녕 민지 봐 향이 향이 어마어마하신데 뭔가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되게 새롭다 한약재 냄새 나 처음 와봐 김이 나의 형 영민이 형이 좋아할 랩들 어떻게 여기선 쌍어차를 다 시킬까 어 저희 청계란 저희 쌍어차에 너는 계란 동동 띄워서 저희 쌍어차에 계란 동동 띄워서 다 젖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가족 부모님들 다 알아주셨어 어 이게 버들인가 아니 어묵 아 어묵 엄버를 한 번 미팅했었을 때 직접 요기도 해놓고 싶다 아 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리라는 게 저희는 그냥 고기 꽁꽁꽁 그 정도 요리인데 사실 우리 요리 좀 잘하는데 아 저요 저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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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만 빼시면 왜 왜 귤은 거 진짜 잘해요 저는 탕 찌개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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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잘해? 난 어떻게 잘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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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6를 부탁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가면 맛있는 거 잘 먹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제대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내 이미지 세탁을 여기서 할 거야 난 데이가 제발 그냥 개척 만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가게에서 팔아도 될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냥 내 본 실력을 안낼 거야 적극적으로 요리 대결을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벌써 저희가 운명이 운동체로서 팀을 나눠서 요리 대결을 해야죠 아 팀을 여기서 나누자 그래 대휘 편에 들자니 뭔가 대휘는 너무 어려운 요리를 할 거 같고 응 운이 형 팀을 들자니 겪어본 게 있어가지고 선뜻 팀을 하겠다고 생각이 안 들어 그때는 처음이니까 내가 그냥 재미로 한 거고 형 요리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인재를 뽑아주세요 저 우진이요 좋은 인재를 뽑아갔다 저는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제 픽은 영민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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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테루 그대를 픽하겠소 오늘 우리는 케미가 돋보였기 때문에 제가 요리 좀 합니다 고조 믿고 가면 돼요 우진이도 잘 하잖아요 우리 룰이를 정해야 돼 고조는 재료 손질 외에 턱차면 안 돼 되게 자신 있나 봐 난 이길 거 같은데 난 내가 이길 거 같은데 그런 자신감 좋아 난 안 먹었다 자신감이야 둘이 열심히 꽁짝꽁짝 자신감이야 진짜 내가 오늘 이길게 해줄게요 4,5등으로 우리 되게 철양하게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 밤에는 뜨겁게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뭐 먹고 싶어 다 해줄게 뭐 먹고 싶은지 우리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면 먹고 싶네 배달음식 배달음식 메뉴는 알아야지 네 꽃게탕 꽃게탕을 할 건데 저희 부대찌개 부대찌개 뜨뜻하게 부대찌개 해먹겠습니다 좋아 이걸로 망치면 난 진짜 쓰레기다 진짜 근데 냉면 육소에 냉면 육소에 꽃게탕 끓이면 맛있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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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 육소랑 꽃게탕 끓이는 거지 일단 형 좀 자신 있게 해봐요 형이 주도해야죠 형이 셰프인데 이거 이거 어묵 소시지잖아 이런 거 넣을까? 아니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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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혹시 부대찌개 해본 적 있어요? 없어요 없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뭐 한 개 뭐 하시나? 제 메뉴 찾고 있어요 그게 경쟁자가 지금 여기 와서 기운거리지 아니 뭐 경쟁자 와도 아 근데 경쟁자라고 하기도 수치스러워 이 사람들이 요리에 아이스크림을 넣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형 형 나 믿어 오케이 괜찮아 뭐 빙고에서 내는 거니까 우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대찌개가 뭐 국민의 소울푸드 피디님들 감독님들 요즘 기력이 딸리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감독님들 이거는 모양식이야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좋아? 숨 쉴 수 있다 저기인가? 와 산장이다 저게 완전 5두막인데 완전 5두막인데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만나요 아카펠라 그룹 AB6IX입니다 I wanna breathe Just set me free Just set me free 빙빙빙빙빙 날 숨쉬게 하이프 To my baby Breathe to my baby I'm gonna swim I'm gonna swim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와 개단이다 우와 개단이다 우와 개단이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곤 해 그냥 와 저희 집이에요? 초대할게 그냥 와 그래 따뜻해 와 따뜻해 아 좋다 방이 두 개네요 두 개일 것 같다 이제 내가 하자 여기는 화석실까지 있는 근데 우리 지금 멤버가 5명인데 일단 왔으면 방을 먼저 정해야죠 방을 어떻게 정해요? 방 어떻게 써요?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야 돼요? 아 둠수대로? 아 둠수대로? 네 1등 김동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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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 급해 근데 잠깐만 1등이잖아 그러면 그걸 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일단 뭐가 남았을까봐 아직 이 카드를 못 꺼내겠어 난 아껴둬야지 저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방 정하세요 1등부터 일단 뭐 모르면 순간 쓰겠다고요? 아니 그렇죠 근데 차라리 형이 쓰는 게 많이 편할 수도 있어 나는 저는 이 큰 방 쓰겠습니다 동현이 형을 저 방에 몰아넣고 저 문을 밟겠어요 못 나오죠 못 나오게 돼 암튼 저는 오케이 오케이 다음 2등 2등 고민할 게 있나요? 바로 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민할 게 좀 있어요 아 저걸 넘어서 쓰게 네 화장실까지 일단 좀 더 앉아봐요 중요한 상황이니까 아 뭐야 무섭게 긴급입니까? 네? 긴급입니까? 아 좀 심각해요 심각한 상황이니까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왜 긴장돼? 나 왜 긴장돼? 나 다음 차례란 말이야 난 이미 곤란한 데서 긴장돼 나 왜 긴장돼? 정말 우연찮게도 아 설마 뭘 손에 넣어가지고 오 와 대박이다 식수센스에 찬스 어디 있는데 뭐 뭐 찬스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저기 빨리 쓰세요 찬스 지금 뺏는다고 하하하하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네 대박이죠? 신발 밑에 숨은 게 있어요 너무 소중한 거라서 아 진짜 이거 이따가 쑥쑥 들어가면 걸릴 거 아니야? 제가 또 하자 깜짝 놀랐어 아니 형 들어 뭐지? 엉덩이 아 형 들어 이게 왜 일단 빼고 빼고 본다 아 진짜 왜냐면 제가 영희가 가방을 훔쳤었거든요 근데 목조만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기에 종이가 없는 거야 무슨 딱 만지자마자 알았죠? 어머 지찍고 있었어? 인간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몸 어딘가에 입겠구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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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? 뭐 있는 거 같은데 주세요 해봐 좋아 좋아 여기 삼주 세요 귀엽게 주세요 깜찍하게 주세요 일단 잡고 뽑았겠다 근데 이게 나한테만이 좋은 게 아니야 진짜 몇 등이죠? 몇 등이죠? 4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내 마음대로 순서 바꾸기 내 마음대로 순서 바꾸기 내 마음대로 순서 바꾸기 아휴 왔네 아휴 우리 형 와 와 형 형 형 난 내가 이거를 내 손에 쥐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가 왜 악바리같이 게임이 있는 줄 알겠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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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신구 엘씨 괴! 이신구 엘씨 괴! 진짜 미래의 모습일 것 같아요 나중에 할아버지 돼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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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거만했던 거 알지? 동현이 형 이 반까지 쓴다는 살짝 진정하시고 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제가 1번으로 하고 나머지 4명에게 공평하게 어떤 게임을 해서 동의합니까?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짜 모르는 소리 내 제 마음대로 눈치게임 1 와 게임 우리가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일단 이 둘 중에 꼴찌가 나와 그러니까 아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또 섣불러서 또 안 된다면 난 분명히 기회를 공평하게 줬습니다 아 진짜 이것은 자기가 자기 기회를 발로 쳐버린 겁니다 아 와 진짜 현타 온다 나오네 진짜 인생 한 방이야 진짜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인데 왜 나는 내한테 인생이 안 와 왜 내한테 인생이 안 와 왜 내한테 인생이 안 와 왜 내한테 인생이 안 와 짱 고 짱 짱 짱 아 5등이다 우와 이렇게 1등이 5등으로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제 찬스를 한 번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미안한데 형한테는 의미가 없어? 네 제가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의 순위를 올려주려고 했어요 사실 3명 순위 올려주기 그런 건가? 순위 방어인가? 자 한 멤버만 내가 원하는 순위로 고정해 이거는 즉슨 제가 1위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찬스 쓰겠습니다 아 원래는 제가 계속 1등이면 다른 친구를 위해서 쓰려 했잖아 아 나도 기회가 아울 뻔 했네 그치 내가 1등이었으면 계속 정영이 형은 자기 마음대로 1등 고정 2등이? 이 나머지는 아 아직 그럼 나 5등 확정은 아닌 거지 우진이가 기회가 해줄 수 있잖아 그래도 3등이라도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4등 5등밖에 안 해왔어요 절실해 절실해 내내 계속 3등이었어요 지키고 싶습니다 한 번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이 뭐 자비를 베푸신 다음에 한 번 풀어주세요 한 번 풀어주세요 근데 그게 뭔데요? 그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복주머니가 복주머니가 야 나까지 썼잖아 그럼 나 지금 꽝이 5등인 거야? 네 형이 야외 취침 각인다 이 정도면? 드디어 누가 중위권에 들어가느냐 진짜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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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가 보컬 레슨을 왜 열심히 받는 줄 알아요? 이런 게임 할 때 고음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그렇지 아 아 참 아 꼭 직선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? 아 상관없네 우지 말고 우지 말고 와 오늘 진짜 운수 안 좋은 날이다 나도 1대 가고 싶다 와 진짜 현타 온다 나 오늘 오늘 또 한 번 더 ansonай franchise 18작 엘리스틸가은일 엘리스틸 2енер 엘리스틸 2 네전드 영상 아닙니까? 봤어 준비 demokrat 선생님 지금은 널 도와줄 거야 щ nem 03ft 결혼 같은 소중 christ 저게 뭐야? 내 화장실 다니는 술 입구 아, 저기로 다니겠다 영민이 형은 여기서 자고 화장실 갈 땐 일로 가는 거라 와, 멋있다 이거 웅 형이랑 베이랑 안고 자야 될 거 같은데? 나도 안고 자야겠지 뭐야? 혹시 여기 애들 가둬놓겠다 약간 그런 게 뭐야? 애들 여기서 못 나오게 하겠다 이런 건가? 형, 근데 굳이 저까지는 왜 무엇할 일이 있을까 봐 나 알 거 같아 나 하면 되죠? 나도 통로 만들어야지 데이 형, 근데 나는 꼭 사각형이 아니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방금 했어 쟤가 화장실을 저러 다녀야겠어 그러면 이제 웅이가 여기를 쓰면 네가 여기 넘어다니... 우와, 이거 우와, 이거 웅이 웅이 형 뭐 싹팍팍하니까 나는 많이... 짜잔 그럼 데이 집은 여긴 거지? 그럼 여기서밖에 못 잡는 거야? 아니요, 여기 우리지 아, 오케이, 오케이 근데 딱 침대 사이즈로 해주는 건데? 고맙다 방에 갈까, 그러면? 방자 방에 가죠? 아유, 좀 누리다 올게요 너희들은 상관없지, 너희들은 상관없지 난 괜찮은데, 여기? 소확행이다 야 안녕하세요, 오늘은 아무리 뭘 발악을 해도 안 될 거 같아 제가 이런 날이 진짜... 어, 뭐야 욕심은 지착을 버릴수록 화난 미소가 번지는 하루예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되네, 내가 언니 욕심을 너무 많이 가졌던 거 제가 그래서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에게 방해를 끼치던 사람이 멀리 떠납니다 티샷 티샷 와 오 아니, 그냥 제가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액션 씬나 하나 했거든요 근데 왜 넌 항상 지른 역할이야? 몰라, 맨날 나는 맞는 역할이야 어 좀 괜찮은데? 지는 역할이야 근데 여기서는 우진이랑 하는 모든 얘기가 지는 역할이야 우진이 상대를 항상 맞는 역할이야 맞는 역할이야 네가 해야지 얘는 언젠가 한 번 맞는 역할 좀 해야 돼 안녕하세요 AB6IX의 동현이라고 하고요 22살이고 팀에서 딱 중간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도 중간이고요 중간은 어때요? 애매하죠 이게 사실 형 쪽도 아니고 동생 쪽도 아니고 되게 애매해서 그래도 좀 양쪽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지하는 거예요? 저희 중 진지한 멤버가 있을까요? 진짓 진짓 동현이요 되게 진지해 동현이요? 뭐 한 번씩 살짝 진지충해가지고 귀여워 귀엽죠 동현이 동현이가 되게 귀여운 점이 진짜 많아요 숙소에 있으면 기타를 혼자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막 치면 이제 막 칭찬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우 잘 치네 더 해봐 이런 막 우쭈쭈쭈쭈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우쭈쭈쭈쭈 해주면 좋다고 더 하거든요 그게 진짜 귀여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힝 우쭈쭈쭈 우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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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연신여간 시간을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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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같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둘이서 동현이의 성향이나 생각을 엄청 잘 읽게 되었는데 아 형 내가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동현이가 탕처를 받았어요 나중에 나서 저한테 형 여기서 너무한 거 아니지? 이렇게 말할 타입이 아니에요 형 그러고 넘어가네 혼자 소가리를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혼자 방에 있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는 또 굳이 잘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 뭐랄까 같이 힘든 상황이었고 같이 계속 힘들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 힘든 사람한테 내 힘든 얘기를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힘든 얘기를 못 했어요 많이 그랬었어요 되게 의적되는 느낌이 드는데?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해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도 고민이 있잖아 혹시? 사실 가장 큰 고민은 하나죠 AB6IX 이게 워낙 기대를 많이 해주셨던 팀이고 정말 오랫동안 팬분들이 기다려주셨어서 뭔가 우리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 할 수 있 잘 하겠지만 잘 해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 팬분들이 실망하시면 어쩔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긴 했었죠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요 네 저는 저희 멤버들이 되게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멋있고 AB6IX라는 팀으로 새롭게 데뷔를 했는데 좋은 음악, 멋진 무대 다 같이 힘 합쳐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래오래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치다, 파이팅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슬레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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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